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와가 의로 너를 불러쓴 집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흥암의 안전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또한 이 자리에 랩노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미래 속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수요예배 또 금요기도에 가면 주로 다 어른들만 예배에 참석했고 저하고 저하고 제일 친했던 우리 친구 딱 두 명만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배 속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가 교수하는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제 옆에 있었던 친구는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랩노트들이 주요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와 금요기도에까지 공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어떠한 영적인 리더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노님들과 또 랩노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글씀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강단의 말씀을 줬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살로니카 전서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또 온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성장이 있는 삶과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야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에 따라서 성도들을 세 부류의 연령층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고 둘째는 청년이고 셋째는 아비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이란 것은 예수 글서와 하나님은 알고 제삼을 받았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 신앙적 초보 단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청년들이란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청년들이란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영적 아비들이란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되어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눌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의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에 이를까지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혹시나 영적 성장과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이 없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그 옛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헌담과 또 복수와 성적 물랑과 술 취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체질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성장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새 사람의 모습은 진실과 평화와 구제와 격려와 용서와 자기 결제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성년들이 신앙 생활을 할 때 혹시나 나의 발목을 잡는 것 또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잘라대어서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또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만드는 이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수요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놀고 있거나 또 술을 마시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과 장소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창세기 3장 때부터 육신적인 정력과 악목의 정력과 일생의 자랑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또 예수님으로 완전하고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세상 속에 속지 않게 되고 또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또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본론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2, 3, 7 나라와 현장에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현장에 그리스의 빛을 비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삶 속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하가 으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글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하가 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예수 글씸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소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순배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에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그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이사야서 42장은 소망의 메시지이면서 하나님께서 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로 보내셔서 이 창세기 3장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백성의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으니까 다시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로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로 되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글수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 보호하시면서 새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로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이란 것은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로 안에서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말며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쁘신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시간표 속에 예수 그리스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그 시간표 속에 예수가 길사는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도 지금쯤 전국 수험생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365번이 나온답니다 365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365일 동안 매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또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필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자기 중심 속에 또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속에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 중심 속에 속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오직 그리스로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그 속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로를 붙잡을 때 절대 나올 수 없는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1년쯤 지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방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는 의미였고 이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로와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있다면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아멜렉 같은 다른 종족의 위험이 있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성막을 만들면 물이 생기냐 또 떡이 생기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떠한 문제와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또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막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연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광야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인생의 길이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또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으면서 또 아멜렉 같은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정중앙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성막 중심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회막이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의 문을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정중앙에 만들라는 것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는 말씀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성막 중심으로 모이라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과 말씀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막을 향해서 물을 내라는 것은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과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 또 예배와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막 안에 있는 재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는 그 연기를 보면서 출애급할 때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야를 지나갈 때 우리 내이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어 있고 또 새김질을 하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낙타와 너구리와 토끼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져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고 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양이고 또 염소고 소밖에 없는데 이것은 하루를 살면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을 때마다 출애급했던 양식과 속막의 양식을 보면서 계속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잘 기억하면서 살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삼오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생활 속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출애급한 음식과 속막의 음식을 먹으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것처럼 우리도 삼오늘 속에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오늘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기도 또 내가 원하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현장을 찾는 것이 삼오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통해서 참된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또 삼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개인화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날마다 예배 속에서 참된 힘을 얻으시고 매일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의 글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을 비추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또 갇힌 자들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먼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뿐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자나 흑암에 앉은 자라는 것은 흑암의 건설 아래서 살아가는데 결국 완전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의 희망은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흑암의 건설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눈먼 자였고 또 흑암의 감옥에서 갇힌 자였는데 이러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보검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에 직접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들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가같이 고생하며 기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군대 귀신자를 치유하시고 또 12회 동안 혈육증 걸린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또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바디메오들을 바이메오를 치유해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현장에 이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빛이란 것은 창조의 빛 또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창조의 빛이 비춰지면 영적으로 혼동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속에서 믿음과 평안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의 심령 속에 답답하고 또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광의 빛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할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육신적인 눈을 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단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돌들을 떡덩어리가 만들게 하라고 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또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 말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주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유혹했던 사단이 오늘도 또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유혹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머리가 좋다고 유혹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오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하는데 그 속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나라들이 내 빛으로 또 왕들은 내 감명으로 나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광의 빛 가운데 있을 때 나라들이 왕들이 나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광의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오의 증인으로 또 영적인 힘이 있는 서밋으로 세워줘서 우리가 나라들에게 왕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왕들이 우리에게 나아오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10월 27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시청과 강화문과 여의도에서 연합 예배 드리는 곳을 가게 됐는데요 그 연합 예배를 보면서 이사야 60장 3절의 응답을 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복음의 빛과 영광의 빛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있는 거룩한 나라와 백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생명의 역사와 전도와 성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48자 운명에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문과 건세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창조의 빛과 영광의 빛과 생명의 빛을 붙잡고 승리하면서 현장의 이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2, 3, 7 나라의 전도와 성교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또 영적으로 변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또 후대들에게 서밋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서 많은 영적 문제와 또 정신 문제와 욕실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저는 요새 뉴스를 보거나 또 인터넷 신문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이 배우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높낮이의 차이뿐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도 불신자며 사단이 발악하는 시간표가 오면 영적으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무런 답이 없고 또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37나라 현장 속에 영적 전염병과 또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정신 문제 속에 우울증과 공황증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고 전도와 성교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후대들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또 문화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너트들을 가만히 둔다고 해서 서밋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가 글사는 참된 복음이 각인되도록 해야 되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가르쳐줘야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세계 보고 말하는 언약이 가슴 속에 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밋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서 이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또 생명의 빛을 비찾고 우리의 현장과 또 2, 3, 7 나라와 랩너트들에게 이 치유와 서밋의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빛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요하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우상과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영광을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돌리고자 하는 왕들과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재앙과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독교라고 말을 듣는지는 오래이고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들에게 돌리면서 제2의 바베탑을 쌓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춘만의 언약을 붙잡는 제자를 통해서 시대와 나라와 영혼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삼오직의 언약을 붙잡는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날마다 삼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와 전도와 성교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모든 현장에 그리소의 빛을 비추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안에 말씀을 붙잡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고 또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도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배와 삶, 오늘을 통해서 참된 힘을 누리고 또 현장에 그리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 제목 보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